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산단 주변 환경 오염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거버넌스 권고안 실행에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최종 합의안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여수산단 일부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지난 2021년 9가지 환경관리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산단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부 쟁점 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1년여 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전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전문위원회가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는 겁니다. 먼저 1차 년도에 시작될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관련해 대기오염도 조사의 경우 1년 6개월에 걸쳐 8일 동안 산단 경계 5km 내 주거지역 5개 지점을 포함해 10개 지점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는 등 6개항의 세부 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주민건강역학조사도 2차 년도 시행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세부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거버넌스는 또 구체적인 기업 분담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오랜 진통 끝에 도출된 조정안이 최종 합의로 이어져 여수 국가산단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산단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지휘입니다.